보신 것처럼 군부대 무기구 앞에까지 침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서둘러 대공용의점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도 참 황당합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외부인이 해안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부대 철책도 이상이 없다며 거동 수상자가 내부 부대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군은 당시 거동 수상자가 도주 중에 랜턴을 점등했다며 대공 혐의점이 있다면 눈에 띄게 랜턴을 들거나 도로를 따라 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동 수상자가 암구호에 응하지 않고 탄약창 근처에서 발견된 것을 감안하면 외부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군이 거동 수상자를 쫓던 중 인근 부대 골프장 입구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을 발견했다며 간첩이 오리발을 착용하고 침입했을 가능성도 조사해야 했는데 서둘러 그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군은 이함대 체력단련장 관리원이 지난 5월까지 사용한 일반 레저용품이라며 상당 기간 사용한 흔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뉴선 김복원입니다.